국내 최초 수면 음료, 슬리핑무티리, 올리브영 꿀템인 거 아시나요? 만성피로의 시대에 너도나도 피로회복제를 먹지만 과연 효과가 있을까요? 피로회복제의 성분이 피로회복에 도움이 될 수 있지만 일시적인 각성효과이며 다음날은 더 피곤하게 된다고 해요. 진짜 회복은 잠에서 시작이 되는데 그래서 우리는 꿀잠이 필요하죠. 좋은 잠을 위한 음료, 슬리핑무틀이 있다고 하는데 여러분은 알고 계셨나요? 바로 이 꿀템인데요. 국내 최초의 수면 음료로 슬리핑무틀 SB의 농축액이 핵심 원료죠. 이거 약 아니야? 생각하실까봐 더 자세히 알려드릴게요. SB 농축액은 수면 연구팀이 개발한 농축액으로 홍삼, 치자, 오가피 등 10가지 우수 원료를 배합해서 수면 음료 중 최초로 특허받은 원료입니다. 카이스트 임상실험 결과를 보면 슬리핑보틀 섭취 후 수면의 질이 변화를 알 수 있어요. 이렇게 따라서 보여드리면 반투명한 보리차 같은 액상으로 마시면 상큼한 맛이 나서 한숨에 쭉 들이켜도 부담이 없는 맛이에요. 수면 음료 부분 국내 1위를 넘어 세계에서도 인정받는 음료, 슬리핑보틀, 미국, 호주 등 지금 수출을 진행하고 있어요. 국내 유일 특허받은 수면 음료로 자연성분으로 이루어져 부작용 없이 누구나 음룡이 가능해요. 슬리핑보틀 제품 누적 판매량 100만명 돌파 올리브영 온, 오프라인 동시 입점해서 가까운 올리브영에서 구매가 가능합니다. 수면의 질을 높여 삶의 질이도 수직 상승시키고 싶으신 분들 피로가 누적되어 깊은 잠을 못 이루시는 분들께 분명 슬리핑보틀이 도움이 되실 거예요. 가까운 올리브영에서 꼭 만나보세요.